마지막 다섯 번째로 또 절제언사가 내려오네 그러니까 제 집회 오면 안심해도 되겠어요 12시 전에 딱 맞춰 근데 다섯 번째로 언제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되느냐 하니까 베단이에 3남매가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오라비 하나를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평생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마르다가 마리아가 맨몰로 뛰어나와서 주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신앙은 오래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신앙입니다 이틀을 기다려요 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요 병자 위에서 기도할 때 이번에 제주도에 누가 왔냐면 부산에서 소아당뇨병을 앓는 어린이 하나를 데리고 저한테 안수받으려고 제주도 왔어요 얼마나 그 어린 학생이 안타까웠던지 지가 울었어요 제가 부산 또 3월 달에 두 번 집회 갔는데 가면 전화해서 데리고 오라고 기도해 주고 지난번에 대구에 집회 갔다가 또 기도해 주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눈물을 흘리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인정사정 없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울었어요 그리고 마르다 보고 마리아 보고 본무덤으로 옮겨 놓으라고 그래서 사람이 흘리는 사람에게 맡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하아 숨을 내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수위로 묶인 채로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냐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어서 지극정성으로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 팔 앞에 앉아서 주님의 떨어지는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중요한데 대접하는 마리아가 불평을 했어요 마리아 보고 나와서 날 좀 도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더 좋은 걸 택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일아서 가는 것보다 여러분은 더 좋은 걸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은 일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잖아요 은혜 받고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그렇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비열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10편 50편에 감사로 지사를 드내는 자가 나를 용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느 시인이 이런 얘기 썼지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보를 주시고 전등보를 주시고 감사하면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주고 감사하면 이것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되세요 감사가 하늘 문을 엽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시간이 온 걸 직감하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들어가더니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이에요 하루에 장정이 나가서 일을 하면 한 대나리온을 받아요 한 대나리온 그런데 옥합을 깨뜨리는데 돈이 300대나리온이라고 하니까 장정이 1년 번 품값을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요사이 장정들이 하루 나가서 10만 원 벌면 3천만 원은 벌었을 거예요 큰 금액이지요 자기가 시집 갈 때 미천 써야 될 거예요 자기 가정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거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옥합을 깨뜨리면 향기가 나죠 여러분의 마음에 옥합을 깨뜨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온 방 안에 이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했던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여자가 행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라 성경에 기록해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받으셨으면 오는 세대들에게 사람들이 읽고 감동할 수 있도록 이걸 성경에 기록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문화를 안다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파격적인지 예수님은 3천명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할 때 여자는 숫자에 넣지 않아요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여자가 행한 것을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읽혀서 은혜받도록 감동하도록 이걸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언제 여러분의 마음의 옥합을 깨뜨리면 주님이 감동받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저는요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뭐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 소원이 평양에도 토마스 기념 예배당 제주도에 천만 명이 오는데 미션타운 미션학교 그래서 테마공원 상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워서 여기에 천만 명이 여기 오면 예수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야지 저는 십수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3월 달이면 한 십만 평의 미션학교가 들어올 거고요 또 거기에 테마공원이 세워질 거예요 제게 주신 물질 쓰고 가는 게 축복이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살아볼까 작년 1월 달에 대전에 가서 집회하면서 여기에 원로 목사님들 80명이 예배 보시더라고 내회간에 찾아갔어요 주일날 찾아갔더니 아이고 소금장로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내가 구정날 또 올 거라고 그리고 작년에 그 80명에게 노인들에게 따뜻한 내복 한 번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어요 감동받으시더라고 좋아하시더라고 저는 요일전에 광나로신학교에 가서 붕회하면서 참 고맙죠 제가 부산 장신대학교에 같이 집회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여기에 왜 보내주셨까 그러기도 하다가 오늘 학생들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가 섬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손 한 번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열두 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섬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어려웠냐 하면 어떤 이들 하나 50만도 얼마 못 받잖아요 섬에 목회자가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1200만 원을 봉투에 담았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크리스마스에 카드가 왔어요 열두 장이 왔어요 우리는 장로님의 그 고마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을 거라고 장로님이 그 주신 그 장학금 가지고 이제 나도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한국 교회 정말 장로님처럼 장로님처럼 쓰임 맞는 사람들일 거라고 그날 저녁에 서울 신학대학교에 저 양수리의 길자인 목사님 그 수양관에서 집회하는데 또 오후에 왔어요 사흘 동안 집회인도 하면서 외국에서 온 그 유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소원이 뭐냐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공부는 시켜주는데 먹고 사는 게 걱정이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간에 천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이걸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좀 나눴으라고 그랬더니 되게 감동받았어 그래서 오늘도 이번에 1월 1일 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해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까 하고 생각했더니 이번에 광나루 신학교에 17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도 섬에서 우지에서 목회하는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앞으로 미래 목사될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줘야지 그래서 제가 저는요 이거 지에게서 미안한데 어디 가든지 비행기 표하라고 얼마라도 주면 1펜이도 제가 안 써요 그걸 많아요 근데 그저께 보니까 벌써 꽤 많이 돈이 됐더라고 그래서 어저께 편지 썼어요 총장님 이 학교에 나오는 섬에서 오지에서 목회하는 목회자 자녀들 청하 어려움 가운데 장학금 못 내는 사람에게 이 헌금이 이 헌금이 그들에게 쓰여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비서보고 송금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가는 것만 축복 남는 거 아니에요 저 그런 얘기하라면 지 자랑될 것 같아서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오늘 저녁에는 이제 오늘 저녁에는 진짜 좋은 얘기 할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저녁에 오셔서 지혜의 은사 받기를 바라요 솔로몬처럼 받기를 원해요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하고 뚝 갈라진 길목이 있는데 지혜에 있는 사람은 어디 갔다 놔도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이번에 기도하기를 이번 부흥에 오는 사람들 하나님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여기에 국회의원님도 오셨는데 내가 첫 마디가 뭐 했어요 올해는 지혜의 은사 받으시라고 지혜의 은사 받으시라고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시라고 그 말 한마디 했어요 왜? 다른 얘기는 뭐 좋은 얘기는 뭐 축복받아라 뭐 어쩌자는 거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혜의 은사 받기를 바라고요 마리아처럼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이야기한 걸 대집대성해서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영광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시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올해 2012년도에 열매 맺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열매 맺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열매 맺어야지요 성령의 열매 맺어야지요 성령 받은지 악령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희락과 올해 참음과 차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옆에 사람 손잡고 말하세요 2012년도에 전도의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검 15장에 보면 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떠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이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왜 여러분과 나를 불러나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잃은 양 찾아오라고 여러분과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요 한국 기독시럽에 이래가 주는 전도 대상을 연속 수년간 받았습니다 전도는요 무릎을 하는 거예요 아세요? 한 사람이 네 사람을 거명하고 그가 20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나가서 전도하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주님께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요 그 양을 찾아서 나서서 데려오기만 하면 집에 있던 아흔 아흔 마리 그거보다 잃었던 한 마리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지요 탕자 이야기 하시잖아요 이 탕자가 돌아오면 주님이 너무 좋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여러분 잔치를 베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잃어버린 양 찾으러 나가서 그걸 데려오므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잃은 양 찾으러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얘기의 요약은 이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심장을 열면 사랑이라는 글자가 예수님 사랑이라는 글자가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는 그럴 것 같아 외과의사가 제 심장을 열면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 지금도 어제도 호텔에 가서 저녁집 배우고 두 시간 자고 그리고 새벽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의정 무슨 놈교회 사람만 왔다 가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교인들이 변화되어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화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감동됐고요 신앙 고백이 바르면 주님의 마음이 감동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파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다 너는 반석이라 내가 내 위에 교회 세운다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감동됐어요 이스라엘 온 나라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삼만이천 주옥 같은 약속의 말씀 이것을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주님의 마음이 감동돼요 그래요 삿개오라는 사람의 정직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정직한 사람 되십시다 하루를 살다 세상을 떠나도 내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11조 들여도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족질했으므로 너희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나니라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눈물 나게 했기 때문에 내 11조도 안 받을 거라 여러분 정직의 능력이에요 요새처럼 정직한 사람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여인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리십시다 깨뜨리십시다 깨뜨리면 향기가 나요 그래요 저는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디 가든지 제 마음의 옥합을 깨뜨리면 요번에 전화 오셨던데 CTS 방송이라고 아시죠? 기독교 텔레비 방송 여기도 나오나요? 네 제가 두 시간 간증하고 또 이번에는 CBS에 가서 한 시간 하고 또 KCGN 텔레비라고 예수의 향기라는 프로그램인데 그거 한 시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부족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책이 그것도 한 권도 아니고 천 권도 아니고 만 권도 아니고 십만 권이 팔릴 수가 있었던 일이 어디에 있었나 그거 보니까요 지난번에 CTS 방송 사장님이 좀 오래됐어요 저를 초청했어요 직원들 헌신예배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월급을 못 받았대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 옥합을 깨뜨려야지 그래서 헌금 봉투 달래가지고 1억을 헌금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 감경철 회장님이 되게 감동 받으셨나봐 이야 뭐 이따가 있냐고 강사로 와가지고 사례비도 못 줘서 미안한데 그랬더니 금덩어리로 해가지고 그 7층엔가 그 최고 컨벤션인데 거기다가 선교사이지 감남원 김수웅장 이렇게 꼭 이렇게 샀더라고 그래서 이거 빨리 뛰라고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야 우리 방송국에도 1억 헌금 오는 사람들이 좀 감동받아서 많이 나올 거라고 그래 그랬더니요 이 양반이 이번에 내 책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미국을 가다가 내 회관에 그렇게 울었대요 제게 전화 왔어요 세 권만 저자 사인 좀 해달라 아들이 셋인데 유교시대 한국의 어려운 시대 이런 아픔과 눈물 자기가 미국 가면서 두 번 읽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고 크면서 소금장로 이런 시대를 살았던 한 인간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선도자로 쓰임받는 이야기 이걸 자녀들에게 주면서 성경 다음으로 이걸 놓고 어려울 때마다 이걸 읽으라고 저도 가끔 또 읽어요 지금 23번째 찍어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팔렸어요 두란노 판매율 1위래요 근데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시키면 인감도장 내준다니까 맞죠 자녀들이요 부모 마음을 감동시키면 부모가 인감도장 내주오 여러분 오늘 천국 열쇠를 받아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종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예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축복 같은 거는 주님이 마음이 감동되면 인감증명 내준다니까요 딴 거 할 거 없어요 근본적인 게 고쳐지면 달라고 소리 안 질러도 주시는 거예요 전도우만 하러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갈 건데요 또는 오늘의 마음이 감동이 감사합니다.